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나누어 읽으신 뒤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 버전을 봅니다 새롭게 번역된 원문에서 거의 한국말로 가까이 직역이 된 성경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가지고 오신 성경과 주어진 자막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네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경계를 하지만 이 책의 정체도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일곱 교회만 받는 편지인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다 편지이군요 요즘은 편지를 쓰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무언가를 전달하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편지였습니다 지금처럼 전송은 아니었을 겁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목숨을 지켜가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주일 한 달을 걸려 편지가 갔을 것이오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낭독하려고 모였을 때 그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듣는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을 겁니다 좀 졸다가 나중에 유튜브 보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번 놓치면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오늘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처럼 버가모 교회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소아시아 일곱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공부합니다 에페소 아직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바울이 치도권이 당하고 모욕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던 에페소 지역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흔적들을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이스미르라고 스미나르라고 불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인 서머나 지역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는 서가모에서 또 한참 올라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페르가몬입니다 아직도 그 지역이 남아있고 제가 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교회 이메일로 버가모에 관련된 이강근 박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죠 우리 교회가 또 이스라엘을 언젠가 가게 될 날을 기다리는데 많은 성지술래 가이드들이 있지만 저는 유모세 선교사님과 또한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강근 박사님이, 목사님이 버가모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앞부분은 여전히 활기찬 유럽의 어느 도시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국립공원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광지로 유혹하는 그 지역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던 교회 터들이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는 그 당시에 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버가모는 또 굉장히 공부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 같아요 20만 권이나 넘는 도서가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하니 지금의 이런 단행본처럼 20만 권이어도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은 귀한 그런 책 그 당시에는 더 귀했을 양피지나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을 그러한 아주 어려운 책들이 20만 권이나 있다면 그걸 보관하는 장소만 해도 어마어마해야 했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진심이 담겨야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둔갑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우스의 신 수레신 디오니소스, 아테네 어마어마한 내노라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보는 바로 그 만화책의 주인공들이 10m가 넘는 동상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의 도시 버가모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 다니실 때 저는 권유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가보십시오 매주마다 다른 교회 한 번씩 가보세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기 싫어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생각날 겁니다 여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 수많은 견문이 우리 교회를 더 발전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지역의 그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에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주보부터 봅니다 주보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느 교회는 산면, 어느 교회는 책처럼 돼 있는데 항상 써 있는 게 있습니다 1980 몇 년 어느 집사님 댁에서 두 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보가모 교회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동네 자체가 장난이 아닌 동네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 동네 교회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야, 길목에 있구나 자리 잘 잡았구나 건물이 좋아 보이네 주차장이 넓구나 잘했구나 이렇게만 보실까요? 그분은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냐고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냥 오기 좋은 곳이라고만 알고 계실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대요 위치, 로케이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떠한 영적인 상황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네가 있구나 여기 이 사탄의 왕좌가 throne이에요 발음하기 너무 어렵네요 teach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에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오 이곳에 오소서 할 때 원래 영어 가사는 Jesus we enter on you 이렇게 합니다 주님 당신을 우리의 삶의 왕좌에 그 보좌에 우리가 앉혀드립니다 감히? 아니 인정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좌에 자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하는 데 등장하는 바로 그 왕좌가 원래는 주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교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디였을까?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녔던 선교지 말레이시아의 깊숙한 사바사라왁주에 밀림이 있는 곳에 있던 교회 주변에는 무당이 가득했어요 주변에는 주술사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웬 뭉뚝한 나무 조각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 선교사님 얘기가 이 형제님이 이거 하나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영상 보니까 웬 아시안 형제 두 명이 그냥 그거 하나로 수영장도 만드는 그런 수천만 조회 같은 게 있죠 이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말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형제님은 교회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 주변이 사탄의 왕좌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다만 보이지 않는 외부의 요소가 그래서 사탄의 왕좌라고만 하셨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 교회 안에도 사탄의 왕좌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싶은 게 있대요 혼내고 싶은 게 있대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여기에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 기억하십니까? 발람? 와 오랜만에 들어보는 저 이름 민수기에서 봤었던 그 이름 성경 통독하다 실패해서 한참 잊혀졌는데 요한계시록 가니까 주님이 발람 기억하니 물어보시는데 대답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발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또한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식이에요 발람의 가르침이 니골라당하고 똑같아 라고 말하는데 이 니골라당? 몇 주 전에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누굴까요? 우리 추가 자막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 교회에 공부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니골라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스테반과 함께 빌립과 함께 세워진 위대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집사는 집사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잡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도 먹사라고 부르는데 뭔가 자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집사가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얼마나 위대한 검증기관을 거쳤을까요? 누구나 다 니콜라우스 집사되기 합당합니다 스테반 합당합니다 빌립 합당합니다 그런데 니콜라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나중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데 일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니콜라우스가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무언가 했더니 백성을 삼키는 자였습니다 니콜라당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똑같이 여겼던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짓 보니까 민숙이의 저주받았던 발람하고 똑같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겠습니다 니콜라당의 특징 공부했었죠 율법 필요 없어 깨끗하게 사는 거 필요 없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영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육이 하는 거야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된 것처럼 다중인격자처럼 아까는 힘센 깡패 같았는데 지금은 어린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듯이 영화에 그런 영화가 되게 많죠 23라든지 프라이머 피어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다중인격을 다루는 무시무시한 영화들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하는 겁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듯이 니골라당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매우 매우 위험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배신에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할 거다 그건 내 영혼이 한 게 아니니까 황제에게 가서 절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그 유명한 엔도 슈샤크의 사일런스라는 소설이오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교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 십자가를 한 번만 밟으면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저 가족들이 일가족이 무참히 불에 타 죽는 장면 때문에 이 신부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 시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화는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자막을 보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잠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이름도 비슷해서 도대체 헷갈리죠 발락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모합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아말렉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물에 다 수장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합 왕이 불안에 떱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힘을 못 쓰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민숙이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발람은 누군가 이 사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모합 왕, 오타예요 발락의 거액을 제시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당나귀가 자꾸 딴 길로 갑니다 자꾸 딴 길로 가고 멈춰 쓰고 눈 들어 눕고 그럴 때마다 발람이 모합 왕이 불렀는데 이 자식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지 하면서 당나귀를 계속 때려요 당나귀 때리고 발로 걷어찹니다 이러기를 세 번 하다가 급기야는 당나귀가 참다 참다 못해서 나 왜 때리냐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당나귀가 발람에게 선지자 너 왜 나 왜 때리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니 사상 최초로 인류 역사상 처음 당나귀와 함께 말다툼 버린 선지자가 발람이었죠 얼마나 어이없는 행보를 보였으면 내가 데리고 있던 개가 어디 가냐고 목사님 이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그 거액을 제시받아 발락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노라 이스라엘은 승리할지어다 망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승리가 나오고 저주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노라 계약 상황을 파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베드로 후서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부터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맨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수 앞에 있습니다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16절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너무 속 시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언자, 선지자의 미친 짓을 당나귀가 저지하는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이 발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은 뭐였을까요? 발락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발부울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건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부울의 발람의 예언자의 미친 짓이었습니다 성경에 바할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부울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역에 있던 모합 여신과 함께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하고 음탕한 행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교와 가늠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면 삶도 그렇게 됩니다 버젓이 아내를 두고 다른 짓을 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 너의 교회에 지금 어떤 상태이냐 너의 교회가 지금 이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음란하고 음탕한 짓에 물들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지났지만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그와 비슷한 니골라당을 쫓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있구나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그 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에 누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순교했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형제의 이 감독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너희들이 용납한 그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들이 백성을 삼키듯이 나의 증인이요 나의 충성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거듭 거듭 강조해서 힘주어 아끼듯이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던 안디바가 그 반람의 교리를 쫓는 사람들 때문에 배교당하여 고발당하여 황제 숭배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건을 주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버가모 교회를 보실 때 안디바로 인하여 기쁘셨을지 모르겠어요 충성된 증인이요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이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인가 주님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음란함과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온 사람들 교회가 그걸 다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다른 교리들 다른 가짜 이야기들 성경을 둔갑시킨 사람들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국에 까만 이름표를 달고 다니던 사람들과 버스를 같이 탄 적이 있네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책을 하나 줍니다 아 이거 성경 반대하는 책 아니고 하는데 보니까 몰몬경이에요 아 그때 받을 걸 참고자료로 좀 쓸 걸 무슨 이상한 소리를 써놨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몬교도들이었어요 선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어느 나라를 갔다 와야 돼요 어느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외국 연예인들은 다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는 그분도 그분이시죠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성경 반대하는 책 아니고 라고 말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교묘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다가오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용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버가모 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충성된 나의 증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지금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말이죠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들은 참 훌륭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망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황제 숭배자들에게 고발당하여 즉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발당하여 무거운 쇠 노수로 만든 황소 모양의 우산같이 생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불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지요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요? 거짓, 교묘한 속임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순교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계속 용납하는 겁니다 즉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나의 입에 검으로 싸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대요 문자 그대로 그분을 그린 그림이 눈은 불꽃처럼 빛나고 입을 여셨는데 칼이 계속 나오는 그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검이 우리 뭔지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훌륭해요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도 지키는 교회였어요 쉬운 삶을 사는 교회가 아니었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념도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그것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나는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습관도 내려놓을 수 있죠 내 경험과 전통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최우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해요?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읽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줄이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 흰돌이 뭘까? 막 고민하고 연구해요 많은 위대한 주석가들의 책을 다 흡어봐도 흰돌이 뭔지 규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넘겨야죠 흰돌이 뭔지 모르는데 그거 붙잡느라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석 그래서 자기 호를 삼는 사람도 있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해석하기 어려운 건 내버려 두고 가능한 것만 생각해 봅니다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사람들이 그 만나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셨던 바로 그 동그란 떡 전병이 만나죠 이게 뭐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what's this? 그게 만납니다 그래서 받침이 시옷이 아니라 니은이에요 맛은 없어요 못 먹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싫어한다고 막 내동댕이 치고 그랬죠 맛은 없어요 그러나 맛없는 엄마 밥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맛없는 엄마 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맛나 이걸 항아리에 담가서 보관하라 그랬고 그 맛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뭘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언제 다시 꺼내서 먹겠다고 기대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항아리의 만나를 꺼내 우리에게 다 먹여주실 것이다 오병이여처럼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기는 사람들은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날까지 견딘다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그때 꺼내서 나누어 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찬 그때의 만나는 맛없는 떡이 아닐 거예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휘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그날 흰돌도 확인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겨두면 어때요? 남겨두었으니까 그날에 가서 확인해 보자는 소망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어마어마한 신전으로 가득한 그런 우상의 도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돈의 신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돈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걸 믿음으로 가장하고 옷을 입혀 놓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교회가 정말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교회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은 상태로 계셨어도 그분의 몸 안에 마지막 남은 거를 챙겨보니 신명기 말씀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지키는 교회 그리고 거짓과 싸우는 교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구나 니골라당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반람의 거짓 유혹 앞에 너희들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지켰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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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